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P&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보던 이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T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현재 신저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했다 다시 재발락, 재발등, 재발락, 계속했다가 횡보를 했다가 다시 재발락, 하락하면서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 못하고 있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P&T라는 것은 P는 뭐냐면 P풀, 그리고 N은 엔드가 되겠고 T는 테크놀로지였습니다. P풀 앤 테크놀로지의 약자가 P&T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1조 9천억원의 2차전지 수주장고 LFP 배터리 소재 개발 착수라는 제목입니다. LFP라는 것은 리튬 인산처리 약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리튬 이용 관련된 3원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수주장고가 1조 9천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P&T가 주력 사업을 넘어 소재 사업에서도 리튬 인산철 즉 LFP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이 착수했다. 롤트롤 장비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견주하게 성장하고 있어 올해 LFP 소재 생산에 성공하면 성장폭이 커질 전망이다. 동사는 올해 생산을 목표로 LFP 소재를 개발 중이다. 동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LFP 소재 개발에 착수했고 하반기 생산이 목표라고 말했다. LFP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리튬 이연 배터리보다 원가가 낮아 저가형 전기차의 생산 단가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부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을 기존 모델보다 저가에 판매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신호탄을 쐈다. 현대차의 경우 올 상반기 국내 경차 캐스퍼 일렉트릭에 탑재할 방침이다. 기아도 연내 중소형 전기차 EV3와 EV4에 LFP 배터리를 탑재할 방침이다. 현재 LFP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은 중국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사업을 준비 중인 것을 알려졌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25년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SK온온 개발을 이미 맞춰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물론 과거에 보게 되면 제가 경제방송에서도 주식 전문가 생활을 했었고요. 또 그전에는 국내 최초 주식 어플리케이션 그때 당시에는 증권사에서도 주식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있었죠. 증권사는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주식 어플리케이션을 그때 당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주식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그때 당시 했었고 전문가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전기차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전기차, 완성차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품질보증팀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만이 과장을 보통 달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전기차 회사에서 품질보증팀 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기차가 완성차에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당시에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전기차 배터리의 그게 당시에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이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FP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국내에서 가장 양산을 국내 최초였을 겁니다. 아마 그전에는 무슨 납축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이명박 정부 지나고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지금까지 왔고 계속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참 지났잖아요. 한참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전기차 회사에서 리튬 인산차 LFP 배터리 담당했던 품질보증팀 과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하다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양산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람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철이라는 게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 3원계, 리튬 3원계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3원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밀도가 좋습니다. 밀도가 좋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좀 장거리를 갈 수 있고요. 거리상 장거리를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는 장단점이 되는데 그러기 반했으니까 밀도가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폭발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높기 때문에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리튬 이온 3원계보다 밀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상으로도 장거리가 조금 더 약하다는 거죠. 주행거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짧고 그 대신에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주행거리는 약간 짧고 대신에 밀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폭발 위험성이 없어요. 밀도가 높다는 의미는 장점인 측면에서는 주행거리를 멀리 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측면에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 보면 밀도가 높다 보니까 폭발 위험성이 조금 높아요. 리튬 인산철의 장단점은 뭐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짧죠. 대신에 폭발 위험성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주저하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낮다는 거죠.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임용국 정부가 했던 당시에는 제가 품질고정팀 과장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주행시험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대략적으로 조금 작은 차였습니다. 경차였습니다. 경차였습니다.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한 100km 주행거리는 한 100km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조그마한 차예요. 경차 수준입니다. 경차 수준인데 주행거리는 100km로 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내 주행용 이렇게 세컨드카로 쉽게 말하면 장보러 갈 때, 마트 갈 때 그런 용도로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폭발 위험성이 낮다. 요즘에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게 불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튬 인산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품질고정팀 과장이었는데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위험이 없었고 제가 물론 품질고정팀 과장이었으니까 제가 담당이었으니까 물론 제가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배터리는 어디 걸 썼냐면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는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파워로직스가 르노삼성 요즘 바뀌었죠? 르노코리아로 르노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고 지금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로직스 종목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가 파워로직스 제가 수시로 갔거든요. 수시로 가죠. 그 다음에 점검을 했습니다. 공정점검을 하면서 계속 스킬업을 시켜줬죠. 제가 스킬업을 같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속전기차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장돼 버렸어요. 전반적으로 도로에 보면 저속전기차는 운행 못한다.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꺼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현재는 리튬 인산철 관련된 게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 사장님이 많이 들어갔고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상당히 신저가 부근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의 지지대 저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42,000원 되어있고요. 2차 저항대는 48,000원 3차 저항대는 51,500원 4차 저항대는 58,000원인 거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일단은 35,000원을 종가상 이탈시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000원 그 밑에는 2차 지지대는 32,0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8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약간 샀다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 매도에서 현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8만 5,000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도 현재 샀다가 최근에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되겠고 투신은 사고 있고 연기금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투신 위주로 사고 있고 연기금이 팔고 현재 금투 같은 경우도 조금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드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호환인데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3.10%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율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17.3%이기 때문에 어쩌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최대율 지분율 낮습니다. 책임경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형주는 30%는 돼야 된다는데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낮죠.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만들고 있고 회로 소재 및 2차전지용 극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비를 만들고 있고 롤툴을 장비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겠습니다. 22년도에 매출액이 4,1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5,500억 원대에 24년도에는 9,300억 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입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77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830억 원대에 24년도에 1,600억 원대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입 같은 경우는 590억 원대에서 810억 원대에 24년도에 1,40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23년대비 24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170억 원대에서 2분기 때 160억 원대 3분기 때 59억 원대 감소했다가 4분기 때는 440억 원대에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22년도에 25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440억 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4분기 때 상당히 잘 나왔고 예상되고 있죠. 23년도에요. 영업이익률 부채비를 보시게 되면 부채비는 258% 유보는 2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7.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대비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24년 실적 기준으로 5,470원 BPS는 23,71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0원 기준을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이면 5,735원 거의 한 7배 수준이란 거죠. 7배 수준이면 어쩌다? 싸다 비싸다? 싼 편입니다. 그러면 적정 밸류에이션은 얼마냐? 적정 밸류에이션은 일반 제조 평균의 영업이익률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P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동선은 어쩌다? 현재는 PR 7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5,500원 5,500원 곱하기 15배에서 5,500원 곱하기 20배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2차전지 쪽에서 74.8% 소재에서 23%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일반적인 재무상태입니다. 부채비율 250%대 유보율은 2000%대이기 때문에 일반 저기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12 전환했던 게 2021년도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정지할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삼의 연결대상 회사로는 코팅기 제조하고 분리막 설비 및 제조 관련된 자회사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회사도 있네요. 설비 제조 막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오늘 종가 38,15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현드라운드에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대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95.4% 즉, 23년대비 24년도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더블 가까이 나올 것에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상당히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에 예상된다는 거죠. 이게 예상 컨센서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LF 배터리 소재 개발 착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또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관련되어 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7.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34.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2,000원이 되겠고요. 2차는 48,000원 선전가 1차는 35,000원 2차는 32,000원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LF 배터리 즉 리튬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소재 개발을 착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5배에서 20배인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PR 7배 구간이고 올해 2023년대비 2024년도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더블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